인간은 원숭이인가, 천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화신인가, 아담의 후예인가, 인간은 선량한 존재인가, 통제가 필요한 악한 존재인가. 두려움과 희망의 정치가 충돌했다. 15세기 유럽 사회주의는 낙관주의의 극단적 형태였다. 1899년에 밀라노에서 죄의식을 짊어진 부르주와 전향자 주세페 펠리차는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자 그림은 화가의 표현대로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쓰러뜨리며 정의의 목마른 급류처럼 행진하는 노동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행진은 무자비하며 노동자의 단결은 위협적이다. 하지만 이 행진의 우두머리 격인 지도자에게 뭔가 개인적인 일을 호수하고 있는 듯한 성모 마리아 이미지의 여성을 제외하면 그들은 아무런 개성이 없이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의 부속품처럼 느리고 단호한 기계적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예술품도 따분한 결정론에 따라 움직이는 숭고한 인간성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에 있는 웅장함과 단조로움을 이 이상 잘 표현할 수는 없었다. 사회주의가 높이 쳐든 깃발은 평등과 박해라는 이상이었고 그것을 주장한 것은 개몽주의적 몽상가들이었으며 초기 사회주의 공동체들은 공동소유 및 협동을 운영원리로 내세웠다. 이것은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에티엔 카베가 제안했던 이칼리아와 같은 이상향으로서 그런 질도 범죄, 분노, 욕망은 사유 재산의 폐지와 경쟁의 금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작가 토마스 호지스키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를 제안했다. 상품의 가치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윤의 제일 큰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의 친절에 기댄 사회주의였다. 일단 사회주의 경제학이 정식화되자 프랑스의 역사가 루이 블랑은 사회주의 정치학을 정식화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이 국가에 위임될 수 있고 국가는 그 이상을 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존 러스키는 영국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잘 자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교육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의 순환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적 힘은 자본에서 노동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착지자들의 손에서 국가의 힘을 빼앗으리라는 것이었다. 초기 사회주의 실험들은 평화로웠다. 황야를 제외하면 정복할 땅도 없었고 이기심과 탐욕 말고는 인간의 어떤 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충돌과 강압의 언어를 통해 변형된 사회주의는 박애보다는 재산을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는 폭력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